제가 방감하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여 물어보자 이제는 방상을 깜짝 놀리려고 하면서 여기에 저를 보내드리려고 흔적이게 말했었습니다. 재놈들이 구상하고 있는 방상국 파괴에게 되어 구체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보고 미국과 괴뢰역적 폐당이 무분별한 반공화국 파괴함의 측 등에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공화국 마락단체인 북민전에서 덩과물하는 저지까지 만들어놓고 우리 공화국이 최고 전엄을 해치는 특대형 파괴함의 책동을 감행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다 솜찌개했습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한 하루를 잃고 살 수 없는 구강무도한 민족의 원수들은 반드시 첨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구사를 받아주는 미국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근도 미국에서 제출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사를 설치하는 지금 우리가 살게 해야 미국으로 중돈하는 일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갔다 오는 구사항을 저에게 살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이루시게 됐다. 그러니 앞으로 그 누구한테 접수하지 말고 자기들마다만 운치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 전엄을 해치려놓은 특대형 정치 테러 사건에 미국이 개입하여 최종 승인을 하고 처음까지 지출했다니 미국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국악한 필요의 왕국이며 모략과 범죄의 원흥입니다. 미국과 남도선 괴뢰들은 항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당장 모두 치우고 우리 민 앞에 사지를 해야 합니다.